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. 창업 등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.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웅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청년 창업가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. 이재명 지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청년을 위한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와 다름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취업과 창업 지원 그리고 복지 등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.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